여기 근처 어딘가에 자뻑이 너무 심한 거는 아니고 예 여기 근처 어디 입구가 있거든 말입니다 근데 그 입구를 이거 지난번에도 그랬었고 되게 애매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자신감 있지 않냐 아니야 난 니네들이랑 똑같아 밖에 나가잖아 베리얼리야 4개월 야 구독자가 어제 하루 방송 안했다고 30명 줄었으면 30명 나 이런 적은 처음인데 니네들 뭐 소문나냐 나뭇이케 놀랬느냐 또 왜 그러냐 갑자기 구독 좀 해줘 자신감은 있어야지 남자는 자신감이야 좆도 못생겨도 자신감인데 난 밖에 나가면 니네들이랑 거의 비슷해 여기 입구 어딥니까 여기 어 저거 집이 하나 있다 저 집에 아마 뭐가 있을까 근데 데스클로가 지키고 있어 아 데스클로가 아닌데 저건 네 보통은 홍영 안녕하세요 포라우소는 언제 출시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베데스다의 무릎 이거 왜 이러니 뭐지 이거 자 이제 은신을 많이 찍었으니까 은신 치명타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주위 떴거든 그럼 은신 치명타 날릴 수 있어 그런데 은신 치명타를 날리기는 조금 멀긴 어 아 노예들 있구만 거기다 슈퍼 미던트 오버로드야 32% 은신 치명타 치명타 일단 은신 치명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칸 줄었지 네 요거는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아 또 하필이면 캡핑이 또 레이저화야 저 새끼는 항산거리 제속서 어 와 데미지 봐 미쳤어 아니 미쳤네 저거 백발백증이네 저런걸로 대형무기로 저렇게 백발백증을 하다니 결국 그러면 음 제트와 몰핀 사이코를 이용해서 어 윈드야 1개월 구독 고맙다 아 1개월 구독이 제일 좋지 새로운 구독자가 생긴다는건 황모지 노예 팔을 팔을 부셔가지고 무기를 떨구게 하고 존나 딱합하면 되지 않을까 치명타 걸렸거든 네 아 삑살 좋습니다 무기에 떨구었습니다 이때 네 존나 존나 데링한다 존나 아 근데 주머니에서 꺼냈다 아 미치 도라이봉 새끼 자 자 AP 채우고 아 팔을 맞춰도 한 세발정도 밖에 못 못할 것 같애 자 여기서 아 여기서 딱 의문형이 딩딩 딩딩딩딩 하면서 나 얼마나 좋아 어 라키 구사마 1개월 구독 고맙다 팔 맞추고 빠르게 제치고 그럼 약물 중독 될텐데 아 이거 이렇게 하면 팔을 안 맞거든 아예 팔을 불구로 만드는거야 저걸 들지를 못하게 이게 아니 들지 못하게 만드는거야 이거 팔을 분질러버리는거야 지금 이제 거의 분질러졌거든 어 분질러졌는데 이 새끼 분질러졌는데 와 의문형 미쳤네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 아 이미 불구구나 아 근데 저걸 어떻게 들 수 있지 저 헌팅라이플을 쏘는 저 새끼도 문제야 이놈을 먼저 죽여야겠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되니 75 두 방은 끝나겠는걸 맞추기만 하면 오히려 방어력이 높으니까 더 안맞는거 같아 쟤네 아 팔을 맞추면서 상대방 상대방 지금 어 명중률 떨어지긴 했지만 아 그래도 잘 맞춥니다 많이 떨어졌네 명중률 꽤 떨어진걸 자 또 놓쳤어 또 팔 하나 더 더 날라갔지 지금 이때 AP 남은거를 다 쏟아 부어서 치명타 치명타 자 이제 두부 손상 이제 머리도 어지러워 더 못 맞추지 그러면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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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다 와 세긴 세다 이거 오 오 겨우 잡았다 와 미쳤네 미쳤어 어, 나 지금 앉아서서 계속 쏘고 있었구나 치마를 입고 있었어 절벽이 판자집 스팀팩 와, 이틀? 아, 잠깐만, 개트링 얼마니? 929? 너무 무거운 걸 건데? 저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여기 좀 뒤지고 퇴근샷은 무슨 퇴근샷이야? 오늘 내가 방송 오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제 방송 하루 안 했더니 벌써 이메일이 날아왔다 그냥 무슨 일은 없는 걸 그냥 게시판에 올려 그냥 아니면 카톡 하던가 아, 왜 자꾸 이메일 보네 존나 장문으로 아, 할 말도 존나 없으면서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어렸을 때 홍방자님은 방송 보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때부터 발석을 했는데 그때 저는 상황이 별로 안 좋고 집에 가정 불화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씨블렁 씨블렁 하나가 어떻게든 그때 저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아휴... 그렇게까지... 근접무기 뭐 카톡 아이디어 뭐 다 아는 거지만 아, 그래도 그냥 아니면 게시판에 그냥 올려놔 그냥 게시판에 아휴... 황무지 노예 그녀를 풀어준다 자, 가시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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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밑에 뭐 있는 것 같았다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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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룹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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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skills 고마워 아 뭐 이런걸 주고 그러냐 에이 줄까면 좋은거 주지 어? 여기 이런게 있었네? 사이코 10mm 여기 유니크가 있었나? 근데 지금 거의 쓰는 총이 두가지라 잘 안쓰거든 재료 증기계량기 엄마 저쪽에 있을듯한데 어? 노예 어디갔어? 노예 어디갔어? 어? 노예 어디갔지? 침대 옆에 있었다고? 잠깐만 좋아 나 오늘 방송 끝나면 치킨 먹을거야 우리집 와서 치킨 먹을 사람 선착순 딱 세명만 여자 빼고 남자만 안그러면 오해를 살 수 있어 세명만 모집해서 아 맞다 맞다 나 우리집 주소 알리면 안되지 예 저희집에 얼마전에 그 지 옆에 쪽지를 놓고 가가지고 아 이제 막 거의 치.. 이러니까 이사가야돼 이사가는 이유가 있어요 일년마다 이사가는 이유가 있어요 시즌패스 샀다고? 시즌패스 폴아웃은 싸잖아 지금은 이제 오래되서 10년 가까이 된 게임이야 9년정도 된 게임이거든 게임이 여기 시즌패스 아 유니크 사랑해매 아 이거구나 이게 여기 있었네 근데 근접 나중에 나중에 폴아웃3는 근접 딱 한번 해봤거든 유베가스는 근접 많이해도 뭐가 인기비 웃긴다 얘들이 내 얘기하면 다 안 믿더라 저희 어머니 이종승 여사를 걸고 제가 하루에 카톡 받는게 세네개? 홍영뭐해 거의 대부분 이런거거든 오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새끼 여기 숨어있어 막 그것도 팬덤이 정말 강해야지 오는거야 아 이새끼 여기 숨어있어서 깜짝놀랬네 이 팬덤이 강하려면 이 10대 20대 초반이 많아야됩니다 1시간 자고 구해줄게 어 너네 마누라 죽었다 어떡하냐 자 글을 풀어주자 어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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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 어 1개월 구도 고맙다 1개월 구도 고맙다 봐봐 너는 이 소품들이예요 왜... 아니야 어차피 쓰레기 줄테니깐 나보단 내가 더 필요할거야 너는 더 필요할거야 내가 더 필요할거야 가서 세수좀 해라 마 가서 꼭 세수해 아 갑자기 고등학교 때 맨날 세수를 안하고 오는 새끼가 있었어 이 새끼 하여튼 이상한 새끼인데 그 새끼 이름이 누룽지였어 아무리 세수를 해도 검은 누룽지처럼 피부가 그렇게 되어있는거야 아까 저놈처럼 씻어도 그렇고 안 씻어도 그러니까 안 씻는거지 근데 그 새끼가 말투가 존나 웃겼어 아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꼭 끝에 슬을 붙이는 왜그런지 모르라도 뭔 진짜 스스디도 아니고 슬을 항상 붙였었어 그 말투가 굉장히 웃겼었다 오우 방장쓰 어허허 마이갓 어 널스 어 널스 어 널스 그레스무스 그레스무스 그러면서 왜 그걸 붙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웃긴다고 근데 솔직히 웃긴 했어 희한한 놈이었다 그 놈 여기 뒤졌나 귀엽다고 얼굴이 귀엽지가 않았어 내가 중학교 때 별명이 월러였습니다 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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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3학년 때 얼굴이 지금 얼굴입니다 자 이제 오아시스 찾으면 된다 정말 믿진 못하겠지만 아 근데 그때는 상세지도를 볼 생각을 왜 못했을까 아 근데 오아시스로 들어가는 귀 여기 근처 어딘가 있을텐데 정말 많이 늙었었죠 그때 벌써 40대였으니까 40대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 내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이 주민등록증 플라스틱이 바뀌고 또 한 번 더 갱신을 했는데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사진이 지금도 있는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을 했는데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그때 치고는 그때 치고는 8장이 아직도 있는거야 아직도 한 번 더 남았어 두 장 더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어 이번에 갱신할 때 꼭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면서도 21년 된걸 갖다 21년 전 사진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쳐 늙어있으니 더이상 늙을 수가 없는거지 잠깐만 여기 어디냐 도대체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가 있을텐데 혹시 아는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 줍쇼 여기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어리버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디지 오아시스에 들어가는 입구가 야 홍방장 정은아 만세야 니 중국 사는거 아니까 이제 중국 얘기 좀 그만해라 인바 어? 이게 누구지? 브라더우드잖아 와 나같은 진짜 영웅을 갖다가 못알아보고 그냥 지네들끼리 가다니 서쪽이라고? 자 봐봐 내가 늘리겠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바라보는 쪽이 북쪽이야 자 서쪽 남쪽 동쪽이겠지? 자 그럼 내가 여길 보고 있으면 이제 북쪽이야 자 동쪽 자 남쪽 서쪽이겠지? 이래서 길 알려주는게 굉장히 힘들어 쉽지가 않아 이게 내가 서있는 방향을 방향을 바라보는 박자구 아 방향이 보통 북쪽이라고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옆에 나침반은 뭐냐고 어? 오 이게 SWW 나 이거 처음 봤네? 오 난 나침반 안 보고 세모만 보고 찾아갔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 하아 오 이런게 있어 영어가 적혀있었네 여기다가 오 아 이걸 또 처음 봤네 오 배틀그라운드 오 배틀그라운드 생각하면 되네 배틀그라운드는 분명히 이걸 뺏겼을거야 오 이걸 어떻게 고정게임에 아 도대체 입구가 어디야 오 여기 밑에 들어가는 곳이 오 찾은 듯? 오 찾았다 오ften 오오 오와시르 오우 오 오가루를 아 nenhum 오는ар 데이 Tage Award 포기하고 이 마리 메이플이다 그가 누구지? 외모만 보고 외모만 보고 잠깐 당신은 누구고 이곳은 뭐지 죄송합니다 내 인생에 남을 앞두고 나는 나무의 아버지 버치 그리고 나는 그 인도의 모든 사람이 이 동생을 모여서 그 문을 앞두고 열의 집은 우리 집 이 오아시스 트리 마인더가 누구지? 예, 우리 트리 마인더입니다 우리 이사성이란 명인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종교가 항상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종교가 항상 문제인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갔을 종교적으로다가 이거 이거 여기서도 종교 때문에 막 사람들 죽여 막 그러고 그러잖아 앞장서 아니 차라리 종교를 하나로 다 통일했으면 좋겠어 니네 그지 않냐 아 원자교가 진짜 미친 것 같고 원자교는 정말 돌았고 여기도 보면 사이비가 이게 얼마나 얼마나 사람을 존먹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런 거다 난 무교가 최고인 거다 신이 있었다면 김정은이 목부터 땄을 거 같아 이거는 지금은 샘을 이용할 수 없다 포플러 이 아저씨한테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곳은 본적 이곳은 이상하군 플러그를 어디에 꽂는 거지 여긴 황무지에서 유일하게 식물이 자라는 곳이야 몇 년 전에 우리의 기술을 잃어버렸다 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큰 크고 작은 길은 그를 더 큰 큰 극제는 그의 선물입니다. 그의 선물입니다. 그는 그를 그를 위해. 그는 그를 그를 그에게. 그리고 그는 그를 그를 그에게.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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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명을 말합니다.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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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 않고 그가 그를 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한 대답을 원해 제가 그는 그의 인트로를 만들었지만 당신의 흥미로움을 이해하셨습니다 그의 큰 하나는 천국의 나무를 그들은 그들은 천국의 나무를 아마도 믿게 된 이유가 이 주변에 식물들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황무지에서 식물이 자라는 곳이니까 신성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왜 스스로 트리마인드? 트리마인드 그거 이상한 얘기군 당신네들 다 정신나가 누군가 만난다는 건 무슨 얘기지 예,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warten 그리고 연화에 빠지고 싶다는 건 내가 계속 뵙고 싶다 오에시스에게 돌아오셨는데 당신을 komme고 있었는데 당신을 먼저 만나고 싶어 당신을 만나고 싶어 당신을 먼저 만나고 싶어 당신의 연화된 사람은 당신을 먼저 만난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이 네, 맞아 사람 당신을 만나고 싶어 당신은 그 중에는 그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의식은 그의식을 치러야 한다. 준비되어. 난 안타까워. 그의식을 그를 볼 수 없어. 그의식은 당신의 마음과 몸을 그의식은? 아주 좋네. 위치 앞의 위치에 담아서. 시작하겠습니다. 퀘스트 오아시스 퀘스트가 선택이 됐습니다. 나무 숭배자의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어? 언제 시작합니까? 언제 시작합니까, 아저씨? 예? 그럼 이만 수액을 마신다. 여기서 아마 내 기억으로는 퍽을 얻을 수 있을텐데 그거 생각하면 안되냐 와 근데 여긴 진짜 진짜 숲이 우거져있다 이런 것도 주인공이 운이 좋아야 하는 거지 여기다 만약에 수액에다가 톡 탔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사기를 치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칠 수 있는 게 사기인데 뭐 이거 움직일 수도 없어 이 사람은 죽는 거 그리고 세상에 르듀어 오 이거 지금 엘더스쿨을 같은 갑자기 핵전쟁 느낌이 안 나게 되어버렸다 여기 진짜 처음 본다고? 이거 되게 무... 내가 이거 할 때마다 했던 것 같은데 폴아웃 어 뭐야 눈뽕 와 쩔긴 쩐다 이런 데서 살아야 돼 사람은 흙을 밟으면서 살아야 돼 아 근데 여기도 방사능은 있네 방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퀘스트 오 뭐야 이거 뭐야 퀘스트에 왜 갑자기 난 왜 여기서 태어났지? 어 열쇠 필요 이거 가둬놨다 나를 음악은 디아블로 음악이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나감? 좋아 여기가 있군 좋아 난 해냈다 어? 오마이갓 와 마이어러 킹이다 존나 센데 이거 어떡하지? 아이 아이 무거 모임 잠깐만요 오 미쳐 오 개쩌네 와 싱크로 나이지 개쩌네 오 많이 흘러 잠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저장을 하고 존나 개쩌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아 아 인사성 존나 밝아 아 여긴 내가 왜 와가지고 아 아니 형 아아 진짜 이 형 왜 나와 형 저건 또 뭐야 아 도망가자 일단 여기를 먼저 가는게 순서가 아니다 아 내 기억에 어 어 저기군 당신 누구요 어 어... 난 말하는 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할퍼탄 누구지? 할퍼탄의 밥이기도 한 자웅둥채다 뿌리가 밥이고 어떻게 당신 머리에서 나무가 자랑해 이거 원래 사람이었구나 이거 일어나서 나무가 자랑해 그녀는 그녀의 방문을 기억하기 전에 그녀의 친구에게 말하는 게 말 존나 느리네 당신의 문제를 돕기로 하지 강제치나 바이러스라고 전쟁전 무기화된 바이러스라고? FEV 바이러스의 일종 존나 운이 없었네 불쌍한 친구 내가 너를 죽여줬으면 좋겠나? 스토라이드 쟤네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얘는 사실상 존나 괴로운 거야 너를 죽이면 모든 트리마인더들이 내 뒤를 쫓을 거다 얘는 더 고통스러운 거지 물론 얘때문에 지금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보고 쟤네들이 얘를 신격하는 것 같고 왜 그냥 자살하지 않지? 아 그렇군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서 자살할 수가 없어 당신은 나무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지 당신은 나무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지? 난 더 고통스러운 건가? 난 더 고통스러워 난 더 고통스러워 난 더 고통스러워 좋아 하겠어 당신은? 아... 아... 너... 너 정말... 너... 하... 아... 아... 아, 맞지? 바브... 그냥... 그냥...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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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 오고 지랄이야 할버트 아니 밤인가 좋아 잘 있어 노오오오오오오오오 허벅트 이즈 트리이 바브 이즈 리얼 네임 바라 카울 하어버 아 말 진짜 느리네 아 말 진짜 느리네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아니 모르는 여자가 전이라서 자기 기억 못하네 내가 어떻게 기억해 누구지 누구지 모르는 이름이야 모르는 이름 잘못하셨다고 전화 누구지 내가 어떻게 기억해 내가 어떻게 기억해 내가 어떻게 기억해 내가 어떻게 기억해 홍영 물결표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홍영이 축하해 주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 오래오래 환감 넘어서 까짓 방송해 주세요. 나만 안 죽이냐고? 아니, 얘네들이 지금 말하잖아. 그는 원하지 않겠지? 이 짓을 계속해서 그는 그는 그만먹으라고? 그는 없지 않겠지. 그는 없지 않겠지. 그는 없지 않겠지. 우리는 임패스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외국인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없지 않겠지. 그 외국인은 그 외국인에게 말할 것이냐? 그 외국인은 그 외국인에게 말할 것이냐? 혹시나, 그는 테스트입니다. 네. 그는 그것이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곳이 없지 않겠지? 아, 알... 나는 왜 여기있어. 그리고 내 왕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오에시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다고 일 끝나면 전화한다고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진짜 미안하지만 헬로드는 신인이 아니다 인간이다 가는이야 생일 축하한다 난 생일때 별로 기쁘지가 않던데 내가 하고 싶은 게 highlighted 신이 내가 죽여줄게 당신의 헤럴드가 죽고 싶어 한다는 건 미친 나무인지 뭔지 내가 죽여주셨으면 원한 것을 알고 헤럴드가 변난 부탁을 하더군 주위에 많은 문제는 말 여자에서 말하는 것 하지만 이 정도는 역할을 하는 것 그 주위에 as well 그 주위에 대한 경험을 믿고 싶으면 해서 그 주위에 관한가 난이도가 그 주위에 대한 성장이 당부가 많죠 키키와의 과장은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대한 경험을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어릴때는 그래도 생일때 기분이라도 좋았지 지금은 생일때마다 이제 더이상 만나애를 쓸 수 없다는게 그래서 내가 뭘 도울 수 있지 아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얘는 오히려 그 수명을 늘리려고 해서 이 영양형을 넓히려는거야 이 영양형을 넓히려는거고